1. 고등어 구이 형 오늘 고등어 구이 먹을래? 그거는 좀 애매하다 볼 수 있지 나 얼굴 큰 편이야? 아니 얼굴이 커가 안 커? 얼굴이 큰 거야 안 큰 거야? 얼굴이 크다고 하면 좀 섭섭하니까 그러면은 좀 훈남에 가깝다? 여기서 맛깐 퀴즈 필라테스의 창시장은? 박의진 300점은 오늘 300점을 갈 수 있을까? 지금 200점이야 어우 260점 왜 이렇게 높아? 각 꾸모드네 2. 고등어 구이 2. 고등어 구이 아 말 잘못 걸었다 저거 긴 말 잘못 걸었어 2. 고등어 구이 아 긴 말 안 걸었으면 아무 말 안하고 게임 하는 거였는데 한파만 해보자 그래 어우 여기 있으면 어떡해요 이거 여기 다 보였는데 차단할 거야 아니 이게 기운은 연승의 기운인데 딱 질 타이밍에 맞춰서 게임 하는 거 같은데 자 우리 갈 길 갑시다 아이 미안해 또 아니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우리 맨날 뒤 갈때마다 바텀 터지잖아 형 필라테스 하자 필라테스 미안 안 해 형 필라테스에서 그 안에 있는 근육을 좀 활성화 시켜줘야 돼 음 개가 짖네 저 프로토스요 아니 프로토스 말고 필라테스 네 저 형 이거 한번 들어가 봐 형 잔근육을 만들어준대 아우 근데 난 봐도 별로 인연이 뭐야 소포입니다 뭐가 어떤 거야 홍보 으흐흐흨 으흐흐흐 으흐흐헝 흐흐흐 ee 감사합니다.